하얀 개들은 다 똘이가 엄마예요. 출산의 여왕 귀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똑같아요. 다리 뒤에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굉장히 그게 궁금한 거예요. 아빠가 누군지 남편 찾으면 자세 좀 시키려고요. 어우 너무 신기해. 아 저거 찍게인데 한 번도 못 봤지 그런 거를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어제 그 같은데 그 똘이 남편이 아닐까요. 글쎄요 아닐 거예요. 그 부인이 있어요. 쟤네들은 애새끼예요. 최고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금방에는 암놈은 많은데 순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혹시 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희 강아지가 3, 4년 전부터 중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중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중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중간 수술을 했기가 뭔가 없는데 그 교회에 대한 남면이 되게 많고 친한 것 같아요. 내 볼 때는 얘가 혹시 똘이 남편이 아닌가 남자 아니에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